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문제를 좀 풀고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 교재는 284쪽에 31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몇 문제만 풀고 이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31번이에요 일단 어떻게 계정 그려야죠? 그렇죠? 계정을 빨리 그리겠습니다 계정을 그립니다 31번 이렇게 재고자산 계정을 그려서 이거 있던 없던 무조건 해놔 이렇게 없으면 안 쓰면 되니까 31번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던 문제야 25회 때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국은 재고자산 간모 손실 중에 40%가 비정상 이거 밑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40%가 비정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재고자산 간모 손실 써야지요 그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여기 매출원가에다가 여기 뭐뭐 들어가 매출원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 그 밑에 뭐? 비정상 비정상 이거 들어가야 돼 40%가 여기에 알았죠? 60%는 정상이니까 이걸로 들어간다고 매출원가로 40%는 비정상 이걸로 또 별도로 빼내는 거야 정상은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은 간모 손실이라고 별도로 쓰고 자 그 다음 정상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맞잖아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매출원가는 얼마냐 그랬죠? 자 박스 보세요 자 기초재고액은 얼마예요? 만 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없어요? 충당은 없는 거야 재고자산 기초재고가 얼마라고요? 만 원 그 다음 두 번째 단기 매이백 8만 원 매이백은 차변에 8만 원 자 그 다음에 장부 수량이 20개 단가는 천 원이죠? 그럼 여기다 써야 돼 자 어떻게 해야 돼? 20 이거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20개 천 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실제 수량은 몇 개? 10개 순실은 가능가치가 1100원이지 자 10개 순실은 가능가치가 얼마라고요? 1100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잠깐 여기 봐봐요 이 순실은 가능가치가 1100원이면 이거 인정 안 하죠? 그냥 100원으로 해 저 1000원으로 그냥 하는 거죠? 시가가 높잖아 그러니까 여기 수량이 몇 개가 부족해? 10개 부족하는 건 감모 수량이야 평가 손실은 있어 없어? 없죠? 평가 손실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감모 손실은 얼마 나와요? 감모 손실은 보세요 10개 곱하기 1000원 그럼 만 원 나오잖아 이 만 원이 감모 손실이야 그런데 감모 손실 중 몇 퍼센트는? 40%가 비정상으로 했으니까 얼마? 곱하기 0.4 그러니까 4000원 여기 4000원 들어가야 돼 감모 손실 4000원 쓰면 돼요 됐나요? 그럼 여기 기말 재고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기말 재고액은 얼마? 기말 재고액은 항상 저가라고 했잖아요 기말 재고액은 얼마 곱하기 얼마? 10개 곱하기 1000원 이건 아니니까 1000원 곱해야지 그러니까 10개 곱하기 1000원 그럼 얼마? 만 원 기말도 만 원이야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 나와? 차변에서 대변을 빼면 76,000원 나오죠 76,000원이 매출 원가야 됐나요? 그럼 여기 매출하고 매출 총 이익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갈게요 33번 자, 일단 먼저 계정을 그려주고 33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걸 그려놓는 게 좋아 있든가 없든가 하여튼 그려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니까 자, 33번 갑니다 자, 한국은 재고 자산 수량 결정과 관련하여 계속 기록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음, 계속 기록법으로 작성한 관련 자료다 자, 박스 먼저 보세요 기초 재료가, 기초 재고가 얼마야? 100개, 300원, 3만 원이지 자, 여기 잠깐 봐봐요 기초 재고가 쓰는데 수량 단가가 나오면 여기다 수량 단가를 다 써주는 게 좋은 거야 그래야 우리가 문제 푸는 게 쉬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100개 곱하기 얼마? 300원 그래서 금액은 얼마? 3만 원 이게 기초라는 거야 이거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매입은 매입은 200개, 300원, 6만 원이지 그럼 수량도 쓰는 거야 200개 곱하기 300원 그래서 얼마야? 6만 원 매입은 6만 원이야 그럼 우리 판매 가능한 수량은 총 몇 개야? 100개, 200개니까 총 300개라고 그리고 단가가 똑같죠? 이해 갔어요? 그럼 우리가 300개를 팔아야 되는데 그게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기말 재고 자산은 몇 개래? 150개, 3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여기 기말은 항상 어떤 금액 써야 돼? 작은 거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를 하는 거야 기말 재고는 150개, 300원 150개, 300원 이게 장부 수량이야? 그럼 그 밑에 보면 실제가 나와 문제 봐봐 밑에 보세요 한국이 2001년 말에 재고 자산을 실사한 결과 재고 자산 간모 손실이 몇 개래? 30개 맞아? 그럼 봐봐 이게 장부 수량 아니야? 그런데 실제 수량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간모 수량이 몇 개라는 거야? 30개라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그럼 얘가 얼마야? 몇 개야? 그래 얘가 120개라는 거야 실제 수량이 120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30개가 간모 손실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뭐 나왔어요? 그리고 쭉 읽어가 봐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 얼마래? 200원 내가 살 때는 300원 줬는데 지금 시가는 얼마라는 거야? 200원 그러면 얼마만큼 가격이 떨어졌어? 100원 이게 평가 손실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 2001년도 인식할 그게 밑줄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냐? 지금 물어본 게 이게 물어본 게 아니라 평가 손실 물어봤죠? 평가 손실은 이게 평가 손실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곱하기 얼마 한 거야? 평가 손실은? 100원 곱하기 120 이거 곱한 게 평가 손실이잖아 그럼 평가 손실은 얼마야? 12,000원 그럼 답은 12,000원이야 평가 손실을 물어봤으니까 됐어요? 그럼 감모 손실은 얼마야? 감모 손실은? 감모 손실은 이거 30개 곱하기 3,000원 얼마야? 9,000원 이게 감모 손실 감모 손실은 9,000원 평가 손실은 12,000원 됐습니까? 그럼 여기 기말 재고는 얼마 써야 돼? 기말 재고는? 기말 재고는 몇 개 곱하기 몇 개? 그렇지 항상 저가니까 120개 곱하기 200이야 그러면 120개 곱하기 200 그럼 기말 재고는 얼마야? 2만 4,000원 2만 4,000원이 기말 재고야 됐어요? 그럼 나머지가 다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다 매출 원가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나머지가 다 매출 원가입니다 됐나요? 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정상 비성상이라는 말이 없어 그냥 다 매출 원가 포함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할 건 누구만 조심하면 돼? 재고자산 감모 손실만 조심하면 돼 감모 손실 중에 비정상 부분이 있나 없나 비정상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비정상 감모라고 써주면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6만 6천 원 나오죠? 6만 6천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34번 보겠습니다 34번 자 일단 계정을 그려가지고 자 읽어볼게요 한국의 기초 재고는 얼마다? 8만 원 그럼 기초 재고 있으면 되죠? 기초 재고는 8만 원이다 자 그리고 단기 순매입액이 12만 원이다 이건 너무 쉽다 매입액이 얼마라고요? 12만 원 그럼 차변 학교는 20만 원이네요 자 기말 재고 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 같을 때 매출 원가는 얼마냐 그랬잖아요 단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가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거 당연한 거죠? 자 박스 보세요 박스 보니까 장부상 재고 수량이 몇 개야?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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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살 때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럼 밑에 보면 나오잖아 단위당 원가 200원 주고 샀죠? 300개 200원 주고 샀다 그럼 지금 현재 수량은 몇 개야? 실제 수량은 250개 됐어요? 그럼 몇 개가 부족해? 50개 이 50개가 감모 손실이야? 그럼 여기 시가 있어야지 시가 시가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가 안 나왔죠? 자 여기 봐봐요 순실현 가능 가치가 없는 그런 재고 자산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순실현 가능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못 판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순실현 가능 가치는 무조건 있는 거야 근데 문제상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를 안 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샀을 때 200원인데 지금도 200원이다 이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여기가 200원이야? 그러면 평가 손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요 그럼 감모 손실은 얼마야? 감모 손실은? 감모 손실은 50개 곱하기 50개 곱하기 200원 이거라고 그럼 얼마야? 만 원이 감모 손실이야? 됐죠? 자 그럼 기말 재고는 얼마 써야 돼? 기말 재고는? 여기 기말 재고는 얼마 써야 되냐 이거야 기말 재고는? 몇 개 곱하기 몇 개? 250개 곱하기 200 250개 곱하기 200원 얼마? 5만 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매출 원가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매출 원가를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정상이 있나 없나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항상 매출 원가 쓰기 전에 비정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재고자산 감모의 20%는 정상 감모라고 했잖아 그럼 20% 여기다 쓰면 안 돼 비정상을 써야 되니까 80%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만 원에 80%면 얼마야? 네? 8천 원 그래서 여기 비정상 8천 원을 써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다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차변 학계 더해서 대변 학계를 빼면 얼마? 14만 2천 원 나오나? 네? 그럼 매출 원가는 14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네 36번 갑니다 36번 자 빨리 계정 그리세요 자 단일 상품만 매매하고 있는 한국의 기초 재고는 2천 원이다 기초 재고가 2천 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 순매입액의 만 원이다 매입이 만 원이다 자 기말 재고 관련 자료가 다음 같을 때 매출 원가는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여기 매출 원가 여기 나타나죠? 매출 원가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럼 매출 원가 쓰기 전에 항상 여기 누구 있나 봐야 돼 비정상 이거 있나 봐야 돼 간모 손실 그런데 그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간모 손실 중에 60%는 비정상 간모 손실로 처리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정상 간모하고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하라 이거죠? 그럼 얘네들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냥 박스 보세요 장부 수량이 몇 개야? 50개 자 이거 내가 살 때 얼마 주고 샀어? 장부 수량이 50개고 단위당 원가도 50원이죠? 자 근데 지금 실제 수량은 몇 개야? 45개 그럼 몇 개가 부족해? 5개 요게 간모 수량이야? 자 지금 시가는 얼마야? 시가는 40원 그러면 결국 10원만큼 가격 떨어졌죠? 자 그럼 기말 재고는 얼마 써야 돼? 기말 재고 여기 기말 재고 얼마 곱하기 얼마? 45개 곱하기 40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얼마야? 1800원 1800원 됐죠? 그리고 이제 비정상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다 매출 원가가 된단 말이야 그럼 비정상 간모는 보세요 여기 지금 간모 손실이 몇 개야? 5개하고 50원니까 5, 25, 250원이 간모 손실이잖아 근데 250원 중에서 몇 퍼센트가 비정상이래? 60% 그러면 250 곱하기 0.6 그럼 얼마? 150원 얼마라고요? 그래 여기가 150원이 비정상 간모 쓰는 거야? 그럼 나머지 금액이 전부 다 매출 원가가 되는 거야 차변학계에서 대변학계를 빼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38번은 숙제 38번은 숙제 하세요 내가 그냥 풀어줄까? 숙제해 숙제 38번은 숙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제가 이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정리해서 풀어드릴게요 안 푼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셔야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매 제곱법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들으셔야 돼 소매 제곱법은 258쪽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거부터 정리하고 간모 손실을 해야 되는데 간모 손실이 등치가 크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이거는 뭐 간단하거든요 자, 잠깐 봅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소매라는 말이 뭐야? 소매 소매라는 말 알죠? 소매, 도매 이런 거 있잖아 소매가, 도매가 그거지 그게 소매는 따라해봐요 소매는 소비자 가격 그래, 소비자 가격이 소매란 말이야 알았죠? 그런데 여기 재고는 뭐야? 재고 재고는 팔렸다 안 팔렸다 안 팔려서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데 무슨 가격으로 남았다? 소비자 가격으로 남아있다 이 소리야 이해가 써요? 그러면 재고 자산이 소비자 가격으로 남아있으면 되나? 안 되지 재고 자산은 항상 어떤 금액으로 남아있어야 돼? 원가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원가 내가 사원 가격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재고 자산의 기장은 다 원가로 기장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장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는 거야 다? 소비자 가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가격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원가에 이익이 들어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그 원가에 이익이 들어있는 가격이 뭐야? 소매가잖아요 매가잖아요 판매가격 그렇죠? 그러면 그 매출 가격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원가로 환원시켜라는 거야 그걸 소매 제고법이라고 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매출 가격 환원법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매가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소매 가격을 원가로 환원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면 대형 유통업은 대부분 이걸로 써요 자 여기 잠깐 봐요 대형 유통업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종류는 다량이죠 다량, 대량 말고 다량 다량이라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다고 많다 이 소리야 그렇죠? 그럼 이걸 전부 다 원가로 다 기록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기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 이런 대형 유통업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에 전부 다 상품에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다 바코드가 다 붙어 있어 그래서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바로 뭐가 나와? 판매가격이 나와 그러니까 제고 자산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는 거야? 다 매가로 다 되어 있는 거야 원가로 기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뭐로 되어 있다고? 매가로 되어 있다고 그럼 월말에 그 매가에 의한 기말 제고액을 원가로다가 어떻게 해 줘야 돼? 원가로 전환을 해 줘야 되잖아 그래야 장부기장을 할 수 있잖아 그거를 우리는 소매 제고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소매 제고법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매 제고법이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아까 얘기했죠?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증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그냥 흔히 사용해 그래서 이것도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만 편의상 허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실제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원가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뭘 먼저 구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매가는 알잖아 매가가 얼마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매가 금액의 원가가 몇 퍼센트인가를 찾아야 돼 그럼 나머지가 이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율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원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원가율은 자, 봐요 원가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항상 이게 분수잖아요 여기가 분 뭐죠? 여기 분자죠?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분자에다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원가율을 구하는 거니까 위에다가 원가를 올려놓는 거야 뭘 올려놓는다고? 원가 알았어요? 원가 기초원가, 매입원가 됐어요? 그리고 밑에는 뭘 써? 밑에는 매가를 쓰는 거야 매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원가를 매가로 나누는 거야 분수는 나누기니까 나누기는 얘 나누기 얘야 분자 나누기 분모야 아니면 분모 나누기 분자야 분자 나누기 분모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헷갈린 사람이 있어 위에 거를 아래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원가 나누기 매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는 매가를 쓰는 거야 매가 그런데 매가도 똑같아 기초매가, 메인매가는 똑같지 그런데 이 매가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순인상과 순인하가 들어있어 순인상, 순인하가 무슨 말이냐면 순인상은 가격을 올린 거야 정가에서 가격을 올린 거고 순인하는 가격을 내린 거야 그래서 우리 왜 그런 대형 유통업 같은 데 가면 하나로 맡은 데 가잖아요 나는 가끔가다 그런 걸 보거든요 우리 저 안사람이랑 같이 가게 되면 막 도는데요 방송이 딱 나와요 그래갖고 지금 어디에서 만 원짜리 지금 잠깐 한정 판매 50% 할인 5천 원 그러고 방송이 딱 나와요 그 방송을 잘 들어보면 그기가 어디냐 한적한 데야 한적하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 이해가요? 그럼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에 있는 상품들은 팔려 안 팔려 잘 안 팔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는 것들이 잘 팔려 그러니까 그쪽에 갖다 놓고 그쪽에 갖다 놓고 할인 판매를 해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 그러면 그거 팔면서 옆에 있는 물건도 보게끔 만드는 거지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상술이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한번 봐봐 잘 생각해 한번 봐봐 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자세히 봐 그러면 항상 한적한 데 가서 물건 싸놓고 거기서 판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거기 막 몰리는 거야 먼저 살라고 그러면 그쪽에 발길이 가다 보면 거기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돼? 소비자들이 보게 되겠지? 그러면 아예 안 가는 것보다 거기 가서 보면 하나라도 두 개라도 팔린다는 거지 이해 갔습니까? 그게 할인 판매하는 거야 그러면 할인 판매하게 되면 인하를 하겠죠 이해 갔어요? 인하했다가 또 가격이 너무 잘 팔리면 어떡해? 살짝 올려놔 올린다고 얘기도 안 해 그냥 살짝 올려 그럼 수준은 인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상은 더하고 인하는 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정가가 뭐가? 정가 정가가 정가를 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인상은 더하고 인하를 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원가율을 구할 때 이거 전체를 다 이렇게 하면 이게 원가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퍼센트가 이때 이거 전체를 가지고 한다 전체 다 갖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평균법이라고 그래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평균법 평균법은 먼저 들어온 거 나중에 들어온 거 이거 관계하지 않은 거 다 싸잡아서 하는 게 평균법이야 알았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서 얘를 빼 얘를 빼 기초를 빼 선입선출이 뭐야? 선입선출이란 말이야 선입선출 먼저 매입한 걸 먼저 팔지 그럼 기말재고는 아 기초재고는 기말에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지 팔렸으니까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건 누구만 남아있어? 매입한 부분만 기말에 남아있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할 때는 얘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림 잘 봐야 돼요 이거 바뀌었지 금방? 색깔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전체를 가지고 하면 평균법 이 매입만 가지고 하면 이게 무슨 법이야? 선입선출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평균법은 전체 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고를 빼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있어 알았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뭐가 있냐면 저가 기준이라는 말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저가 기준 그럼 저가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저가 기준은 이 순위나만 빼고 하는 거야 이 순위나를 빼는 거야 순위나를 없애버려 이게 저가 기준이야 알았어요? 그럼 저가 기준은 두 가지를 쓰는 거야 자 봐 평균법일 때 저가 기준 과 선입선출법일 때 저가 기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평균법이 몇 개야? 두 개 뭐뭐 그냥 평균법 저가 기준 평균법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여기 봐봐요 다시 한 번 봅니다 이거 평균법이죠? 이게 그냥 전체 평균법이죠? 그러면 저가 기준에 의한 평균법을 해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만 없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저가 기준이 되는 거야 저가 기준에 의한 평균법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선입선출법은 얘만 갖고 하는 거지 이게 선입선출법이야. 이 상태에서 저가기준 선입선출법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얘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얘만 없어지면 선입선출법이 돼. 알았습니까? 됐죠? 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거를 우리는 저가기준으로 해. 저가기준으로 할 때는 이걸 빼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문제를 풀 때는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하면 돼. 매출원가 공식이 어떻게 돼? 왜? 매출원가 공식에다가 대입시키라고요? 알았죠? 그럼 매출원가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매출원가 공식은 어떻게 돼요?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매출원가. 이때 여기 순매입액에 뭐가 들어가? 순매입액에 인상인하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다가 순인상을 더하고 순인하는 빼는 거야. 알았습니까? 이렇게 써요. 거기다가. 순인상은 더하고 순인하를 뺀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게요. 이건 대입하는 거니까. 저희 교재 어디 보냐면 260쪽에 13번을 보겠습니다. 260쪽에 13번. 일단 매출원가 공식이 어떻게 돼요? 매출원가 공식은 여기다 써볼게요. 기초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이꼴 매출원가. 이 식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다 누굴 먼저 대입하냐면 원가를 먼저 쓰고 밑에다 매가를 쓰면 돼. 그러면 원가를 먼저 쓰고 원가 쓰고 매가 쓰면 되는 거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은 재고자산 원가 배분 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서 2001년 기말재고액을 추정해봐라. 그래서 박스 안에 보니까 원가는 달랑 두 개밖에 없지. 그런데 옆에 보니까 매가는 엄청 많지. 왜 그럴까? 이 회사가 재고자산을 장부기장할 때 다 매가로 썼기 때문에 매가는 다 있는 거야. 원가는 없는 거고. 알았어요? 그럼 여기다 원가를 대입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가를 대입합니다. 원가는 기초원가가 얼마예요? 10만 원. 그럼 여기다 10만 원 플러스. 그다음 매입액은 얼마예요? 매입액은 30. 5만 원.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모르죠? 가로. 니꼴. 몇 철 원가도 모르죠? 이게 원가야. 됐지? 이게 원가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다가 뭘 써요? 바로 밑에다가 매가를 써. 매가. 이 매가가 소매가라는 뜻이야. 소매가. 판매가. 소매가. 알았어요? 기초는 얼마? 그대로 쓰면 돼. 얼마? 16만 원 플러스. 매입은 얼마? 매입은 50. 58만 원. 58만 원. 그다음에 고민때 뭐 있어요? 가격 인상이 3만 4천 원 있죠? 그런데 고민때 보니까 가격 인상 취소가 또 4천 원 있죠? 그러면 3만 4천 원하고 4천 원을 동그라미 쳐서 묶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묶고 난 다음에 여기 잠깐 쳐다봐. 가격을 3만 4천 원 올렸어. 그랬더니 잘 안 팔려. 너무 올렸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 4천 원을 취소시켰어. 이해갔어요? 그럼 우리가 올린 가격은 얼마가 되겠어요? 3만 원 되겠지? 그걸 우리는 순인상이라고 한다고. 알았어요? 순인상은 3만 원이야? 그럼 3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에다가 3만 원을 더 해줘야지. 올렸으니까. 올렸으니까 3만 원을 더하는 거야. 매입에다가. 알겠어요? 그다음에 고민때. 고민때 보면 가격 인하가 3만 원이지. 그런데 고민때 보니까 가격 인하 취소가 만 원이지. 동그라미 쳐서 묶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는 지금 상품이 잘 안 팔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에라 모르겠다. 3만 원 깎자. 그리고 3만 원을 내렸어. 가격 3만 원 내렸어? 그랬더니 너무 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손해가 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살짝 3만 원 중에 만 원을 취소했고 2만 원만 내려놓은 거야. 알았어요? 그럼 순인하가 얼마라는 거야? 2만 원. 그래서 2만 원은 가격을 내렸으니까 2만 원은 빼는 거야. 알았어요? 가격을 내렸으니까 가격이 줄어들 거 아니야. 빼주면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 기말 재고는 모르죠? 기말 재고는 모르는데 매출은 나와있어. 매출. 총 매출액이 얼마야? 50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매출품에 환입이 있지. 환입이라는 건 뭐야? 반품했다는 얘기잖아. 반품. 그게 2만 원에서 2만 원을 동그랗게 해서 묶어. 그게 50만 원이 순매출액이야. 무슨 매출? 순매출액. 그럼 보세요. 여기 잠깐 봐요. 얘는 원가니까 매출원가지만 얘는 매가니까 매출인 거야. 매출원가가 아니야. 얘는 매출이야. 50만 원이 매출이야. 알았어요? 얘는 원가로 썼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매출원가고 얘는 매가로 썼으니까 매출이라고. 이거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50만 원 썼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계산해서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얼마 나와? 계산해서 빼면 얼마 나올까? 25만 원 나오죠? 그럼 이 25만 원이 기말 재고야. 그런데 이 25만 원 안에는 이익이 들어있거든. 매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원가로 한원해 주는 거야. 25만 원 중에 원가만. 그럼 원가율이 요 안에 몇 퍼센트가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율을 계산해야 돼. 뭘 계산한다고요? 자, 원가율을 계산하는 거 봐. 원가율은 이거거든. 봐요. 원가율은 매가분의 원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찌끈히 여기까지가 원가율이야. 됐어요? 그럼 이거를 전체를 다 갖고 하면 평균법. 자, 그럼 평균법으로 해봐. 이거 더하면 얼마야? 45만 원? 더하면 45만 원이지. 분의? 이건 얼마야? 75만 원 아니야? 75만 원 맞죠? 그럼 빨리 나눠. 어떻게 나눠야 돼? 동그라미는 다 치지 말고 그냥 45 나누기 75 그러면 돼. 동그라미까지 다 찍지 말고. 0.6 나와요? 그럼 이 안에 60%가 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25만 원 곱하기 0.6 그럼 얼마? 그렇죠. 15만 원. 이게 기말 재고가 되는 거야. 기말 재고는 15만 원. 그럼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죠? 매출 원가는 10만 원에서 35만 원 더하고 15만 원을 빼면 돼요. 이해갔어요?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 나와? 30만 원. 이렇게 계산한 것이 평균법이야. 무슨 법이라고요? 평균법. 됐나요? 이게 평균법이야?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 잠깐 봐. 이거를 평균법에 의한 저가 기준에 의한 평균법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데 여기서 저가 기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만 빼면 되지. 요거 요거 요거만 빼면 되는 거야. 요거 요거. 됐어요? 그럼 우회는 똑같잖아. 얼마? 45만 원 나누기. 얼마야? 이거 빼면. 얼마? 77만 원 그래야 돼. 73만 원 그러면 안 돼. 마이너스가 빠졌으니까 얘는 늘어나야지. 빼면 되냐? 77만 원 그래야지. 이게 저가 기준인 거야. 45만 원 나누기. 45 나누기. 77 해봐. 0.5, 8 뭐 쭉 나가겠지? 그게 저가니까 얘보다 낮잖아. 원가율이 낮아지잖아. 낮아지니까 이 기말 재고가 낮아진단 말이야. 저가로 했으니까. 알았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선입선출법으로 하라고. 뭐라고? 선입선출법으로 해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입선출법은 기초 빼고 얘만 가지고 하는 거야. 얘만 가지고. 이게 선입선출법이야. 알았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 35만 원 나누기 이거. 59만 원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나눠봐. 35 나누기 59. 0.59, 0.59, 0.59, 알았습니까? 이게 원가율이야. 선입선출법은. 그러면 여기다가 25만 원 곱하기 0.59. 그러면 이게 기말 재고가 되는 거지. 알았어요? 만약에 이거를 저가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선입선출법을 저가 기준으로 해라. 그럼 이것만 빼면 되는 거야. 저가 기준은. 됐어요? 그러면 35만 원 나누기 61만 원. 그게 35만 원 나누기 61만 원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원가 기준이야. 저 원가율이야. 알았습니까? 됐죠?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할게요. 전체를 다 가지고 하면 평균법. 알았죠? 그런데 전체를 다 갖고 하되 순위나라를 빼면 저가 기준 평균법. 저가 기준에 의한 평균법이야. 됐죠? 자, 그다음에 기초 빼고 매입만 갖고 하면 무슨 법? 선입선출법. 여기서도 저가 기준 순위나라를 빼버리면 뭐야? 저가 기준 선입선출법.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뭐 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우리 시험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 나온다. 저가 기준은 잘 안 나와. 알았죠?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교재 282쪽. 283쪽 거 하겠습니다. 30번 할게요. 30번. 몇 번 한다고요? 30번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매출원가 공식을 써. 여기다가. 자, 매출원가 공식이 어떻게 돼? 기초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이꼴, 매출원가 이거죠?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갑니다. 자, 제일 먼저 누굴 먼저 써야 돼? 원가를 먼저 써야 돼. 원가. 네? 자, 문제 읽어볼게요. 한국은 원가기준 소매제고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가 흐름은 그 위출자. 선입선출법이다. 선입선출법이야. 선입선출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기초 빼고 매입만 갖고 하는 거죠. 자, 기말재고는 얼마냐 물어봤죠? 자, 박스 안에 보니까 원가는 달랑 두 개밖에 없죠? 네, 원가는 두 개예요. 자, 기초 얼마? 기초가 2,200원. 그 다음 매입 플러스 매입 얼마? 18,060원. 18,060원. 자,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몰라. 이꼴, 매출원가도 몰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원가로 계산하면 다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매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매가. 자, 매가는 그게 기초 매가 얼마? 4,000원. 플러스 매입매가 2만 5천. 2만 5천 7백원. 그다음에 그게 매출 있죠? 매출. 매출은 제일 나중에. 지금 하지 말고. 매출 빼놓고 그 밑에부터 봐. 인상이 얼마야? 370원인데 인상 취소가 동그라미 쳐서 묶어. 370원하고 150원 동그라미 같이 묶어. 그러면 순인상은 얼마? 220원. 그럼 여기다 220원 더하는 거예요. 220원 더하고. 그다음에 인하. 인하는 얼마? 230원이고. 인하 취소가 110원. 동그라미 쳐서 묶어. 그러면 순인하는 120원이죠? 120원. 여기까지 됐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말 재고는 몰라. 그럼 이제 매출액 써야 되지. 그런데 매출액은 구해. 매출액이 얼마 있어? 2만 6천 원 있나? 2만 6천 원 있죠?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종업원 할인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잠깐 봐요. 우리 종업원 할인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건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도 한번 나와.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 그대로야. 종업원 할인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 종업원이 그냥 지가 마음대로 깎아줬다는 거야. 얼마? 800원. 그래서 얼마 받았다는 거야? 2만 6천 원 받았다는 거야. 매출이 2만 6천 원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잠깐 가요. 사실은 제품 가격은 얼마짜리냐? 2만 6천 8백 원짜리거든. 그런데 고객이 그랬어. 야야야야. 그거 2만 6천 8백 원. 8백 원을 뭘 받냐? 그거 그냥 깎아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써? 종업원이. 그래요. 깎아드릴게요. 그럼 깎아줬다는 거야. 그게 종업원 할인이야. 알았습니까? 그럼 원래 매출은 얼마였다는 거야. 그래서 종업원 할인이 나오면 매출에다 더해주는 거야. 원래 매출을 써야 되니까. 알았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업원 할인은 매출에다 더해주는 거야. 그럼 매출이 얼마라는 거야? 2만 6천 8백 원이 되는 거야. 정가가. 2만 6천 8백 원짜리를 종업원이 8백 원 할인해줬다. 이 소리야. 그래서 매출이 2만 6천 원 잡혀있는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 기말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얘는 얼마 나오냐고 얘가. 얘가 얼마 나오냐 이 소리야. 그럼 빨리 더해서 빼면 되겠지? 더해서 빼는 거야. 그러면 얼마 나온다고요? 3천 원 나온다. 3천 원. 이거 3천 원 나와요. 그러면 기말 재고가 매가에 의한 기말 재고가 3천 원이거든. 그럼 이 3천 원을 원가로 다 한 원 해줘야 돼. 그러려면 이거 원가율을 몇 퍼센트인지 알아야죠? 그럼 원가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원가율은 그냥 눈 갖고 찍으면 돼. 그런데 여기까지 찍어. 그럼 이게 원가율이야. 알았어요? 이거를 전체를 가지고 하면 평균법. 선의선출법은. 얘만 갖고 하는 거야. 선의선출법은. 기초 빼고. 그럼 이거 얼마야? 1만 8,060원 나누기. 얼마? 2만 5천 8백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원가율이 되는 거죠. 나눠보세요. 1만 8,060원 나누기. 2만 5천 8백원. 얼마? 0.7. 그럼 이 안에 70%가 원가라는 거야. 그러면 3만 1천 원, 3천 원 곱하기 0.7. 그러면 3,7이 20이 2,100원이죠. 2,100원이 기말 재고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빼주면 매출 원가 나오는 거예요. 매출 원가는 얼마 나와? 1만 8,060원. 이게 매출 원가가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기말 재고 물어봤으니까 얼마? 2,100원 되겠죠. 옆에 나와 있는 거 29번은 숙제. 29번은 숙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숙제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문제 읽어봐. 적가 기준 밑을 쳐. 적가 기준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이거 적가 기준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 이 상태가 선입선출법이지? 여기서 얘만 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얘 빼버리면 이게 적가 기준 선입선출법이야. 똑같이 하고. 알았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숙제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패스! 합격까지 쳐보소!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알패스! 시재 lık